이제 나도 주인님을 떠나서 나의 꿈의 섬 마다가스크로 가는 거야 빨리 가야지 가야겠다 뭐하는 거야 뭐하냐 이거 뭐해 뭐해 뭐야 이게 뭐하는 거야 뭐야 쟤들까지도 뭐야 야 인마 듣기 싫다 조용히 해라 아니 누구세요 야 아직도 몰라 우리 귀견이야 귀족견 예의를 갖춰라 이놈 봉쥬 반가워요 나의 이름은 젤리즈 웨벙블 뭐요? 조봉구 조봉구 이쪽은 나의 집사예요 이름은 파이르남드 마을루이스 예? 팽말쑥 누가 봐도 귀여운 앙컷이잖아 얘기하시죠 오빠 친구 너무 외로워 보여요 아늑한 나의 집으로 함께 가요 아름다운 조명이 빛나는 그런 곳이요 가리비오토 유키오 미트와 예? 가리비오토 유키오 미트와 뭐라고요? 가리봉돈 유키오 미트와 귀를 열어요 가리비오토 유키오 미트와 아니면 저와 함께 식사해요 프랑스의 전통음식이에요 45년 전통음식이에요 뭐요? 45년 전통음식이에요 뭐요? 45년 전통음식이에요 45년 전통음식이에요 그냥 저희끼리 가시죠 오빠 페르남드 뭐요? 뭐요? 의 Daddy 정신없어 나 빨리 마다가대 sekarang 가야하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어! PAika 펜더다! 조용히해 사람들이 나 강아진줄아 펜던거 알면 동물언으로 쫓겨난단 말이야 야 너는 왜 이렇게 매주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짖어대는거야? 아 개니까 짖어! 야 너 개라서 짖는거야? 아니면 짖고싶어서 개가 된거야? 아 뭔소리 하는거에요 나 밥먹으러 가야되요 야 밥 누가줘? 주인님이 주죠 어 그래? 그럼 니네 주인은 주인이라서 밥을 주는거야? 밥 주고싶어서 주인이 된거야? 아 무슨소리에요 나 진짜 미치겠네 왜 미쳐? 너 내가 헛소리해서 미치겠는거야? 아니면 내가 미친개한테 헛소리를 한거야? 아 됐어요 고객님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 그나저나 말이야 마다가스카 이렇게 하면 안돼 자외선이 얼마나 심한데 이거 하나 사 중국산 전통 모자 자외선을 막아준다니까 고객님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 그나저나 말이야 엄마있어? 있죠 어딨는지 모르지? 그럼 찾고싶어? 그럼 이거 하나 사 중국산 전통 모자 아 이게 왜요? 모자관계를 모자가 찾아줄거야 모자관계 모자 재밌잖아 모자관계 모자 아 됐어 됐어 고객님 내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 그나저나 말이야 아 천원짜리 좀 있어? 아 있죠 나 만원짜리밖에 없으면 좀 바꿔줄 수 있냐? 아 그건 좀 모자란데 그래 그럼 중국산 모자 아 왜요? 모자란 돈으로 모자를 사 모자란 돈으로 모자를 사 아 됐어 됐어 고객님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어? 참 너 대한민국 영화배우 중에 누구 좋아해? 저는 현빈 원빈은? 좋죠 야 너 빈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중국산 빈이 모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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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장사 공쳤네 아 정신없어 아 기쁘다 앵글이 서워다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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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이 서워 웬일로 기뻐 어 아들 정빈이가 요즘 대극 콘서트를 자주 본다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다 정여사 팬이래 화가 난다 아니다 정여사는 여장에서 웃기는 거다 징그럽기 그지없다 과로상이 더 심각해 화가 난다 아니다 그나마 과로상은 내가 하니까 귀여운 거다 딴 사람 더 귀여워 아니다 귀엽다 내가 귀엽다 딴 사람 더 귀여워 아니다 딴 사람 덕이 없다니까 아니다 덕이라니까 화가 난다 어 hedgeholder yle 동물들의 장원은 어디야 한글자막 by 한효정